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아 유튜브 볼 것도 없고 엄청 심심한데 오리온은 자고 있고 오리온은 자고 있지 자고 있네 곤이 자네 재밌겠다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너무 웃겨 아 아 아 아 아 조금 귀여운데? 스노우 스티커 씌운 것 같은데? 고양이 소리내봐 같이 내게 애교부리며 같이 야 우리 온 어? 고양이 고양이 소리내봐 같이 내게 애교부리며 내 심장은 쿵쾅쿵놀 야 너 고양이 되기로 했냐? 고양이가 된다고? 너 왜 우리 따라하냐옹? 이거 고양이 송이잖아 이거 유명한 거 아니 얼굴에 어? 얼굴이 왜? 너 왜 나 따라하냐옹? 무슨 말이야? 내 얼굴이 왜? 아 이게 뭐야? 아 오박해 누나 이거 고양이협회에 저작권 등록되어 있는 거니까 따라하려면 저작권료 내고 따라해요 그게는 이라 아 우리 누나가 그린 건데 난 간다 야 야 고양이 양이 아 진짜 뭐야 내 얼굴에 이게 뭐야 하하하 진짜 그런 거 갔다 왔냐? 하하하 너무 웃겨 아 진짜 사람 안 맞춘 사양이지 누구라도 마주쳤어 봐 완전 창피해져 아 살아누나 안녕 어? 어? 리요나 하하하 왜 저러지? 아 진짜 아무튼 얼굴이 왜 낙살나고 그러냐고 아 진짜 야 그거 수성펜이야 물에 지으면 다 지워져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유성 물에 안 지워짐 야 오륨 뭐하냐 어 6학년 너 얼굴에 그게 뭐냐 이거?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야? 어우 그러고 보니까 멋있다 응 이거 초유행이야 이거 하면 인싸 돼 멋쟁이 요즘 유행하는 거냐? 난 몰랐네 너도 해줄까? 아하 야 6학년 내가 진짜 남자답게 그려줄게 멋있게 하하하 진짜 멋있게 그려줄게 우와 진짜 우와 멋지다 어 하 아리엘 누나 아 아 깜짝이야 어디가 아 나? 어 그냥 여기저기 근데 너 얼굴에 그게 뭐야? 고양이 고양이? 요즘 유행이래 멋지지 앤앤앤앤앤앤 어 나 급한 일 있어서 빨리 가볼게 아 급한 일 안녕 아 아 아 아 그걸 믿었냐 바보 아 너 땜에 망했어 하하 그걸 왜 믿어 하하 너 진짜 바보나 야 이렇게 분장한 것도 다 추억인데 우리 셀카나 찍자 음 그럴까? 그래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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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설아 누나한테 보내야지 설아 누나 뭐라고? 설아 누나한테 보내야지 헤헤헤 헤헤헤 야 야 야 야 하지마아 헤헤 헤헤 보내야지 헤헤헤 아 야 하지말라고 폰 내려놔라 설아 누나 카톡 여기있다 헤헤 헤헤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어 내가 사줄게 설아 누나 카톡으로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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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폰 내놔라 너 진짜 안줄래 핸드폰 아 진짜? 헤헤헤헤 헤헤헤헤 안 되지 하늘의 달처럼 술도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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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